어? 박쌤이다! 우비키를 골탕 먹일 방법을 알아냈지? 뭐? 나를 골탕 먹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애플 워치 케이스 안에 이거 열어서 이 안에 터진 테이프 볼 넣고 이걸로 사기 쳐주마 피아노건 빨리 갔다 와야지 저런 악랄한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안녕하십니다 왕왕 오 왔냐 뽕뽕 뭐해? 봐봐 개구리알 오 개구리알 어디서 났어? 엄마보고 쿠팡 주문할 때 하나만 사달라고 했어 근데 그거 엄마가 싫어하잖아 응 근데 사줬어 그냥 캐캐캐 오 그럼 테이프 볼 안에 개구리알 넣기 하면 어때? 개구리알을 넣는다고? 어떻게? 정확히 말하자면 개구리알을 먼저 넣고 테이프 볼 안에 그런 다음에 물을 넣어서 그 안에서 불리는 거지 우와 안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겠다 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그럼 지금부터 개구리알 테이프 볼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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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테이프를 이 정도 자르고 밑을 붙이고 이 안에 개구리알을 넣어줍니다 핑크색 주황색 이건 개구리알은 아니지만 가루를 넣어주고 주사기로 이 안에 물을 넣어줄 겁니다 주사기를 꽂아서 하나 둘 셋 오 오 됐어 됐어 우와 대박 잘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붙어 있을지 누나 그러면 막 시간 지나면 이 안에서 개구리알들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야? 오 그런 거지 엄청 신기하겠지 어떻게 될 거야 개개개 개개개 개개개개 이 안에 개구리알 커질 것 같아 신기하겠다 야오 미키 어 박세인? 악마 박세인 누나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야 너네 뭐하고 있었어? 우리 개구리알 테이프볼 안에 넣고 있었지? 귀여워비키 뭐라고? 개구리알을 테이프볼 안에 넣는다고? 어떡해? 이거 엄청 재밌어 봐봐 테이프 안에 개구리알을 넣고 뭐를 넣을 거야 개구리알 하나 둘 셋 오 개구리알 개구리알 들어간 물 완성 재밌겠잖아? 대박사 가짜 애플워치 사기쳐야지 학생인 난 너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또 만들어봐 또 이번엔 반짝이를 넣어서 만들어볼 거야 반짝이? 예쁘겠잖아? 반짝이를 조심히 넣어주고 별 반짝이도 넣어주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개구리알을 넣어줍니다 노란색 개구리알도 넣어줬어 이제 닫아줄게요 주사기를 꽂아서 하나 둘 셋 우와 오 오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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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됐다 오 이 만큼 우와 엄청 예뻐 깜짝깜짝 우와 이거 봐 개구리알 그 다음에 별이 안에 있어 오 별이 들어가니까 진짜 예쁘다 오박티누나 그러면 이미 부푼 개구리알을 넣는 건 안 되 오 이미 이 물 먹어서 부푸러 오른 개구리알을 넣는다고? 어어 돼지 응? 이 주사기에 넣어서 으깨서 넣어줄 수 있어. 오 그렇게 개끽해. 재미있겠잖아. 색깔별로 분리해보자. 세 가지의 색깔로 변환했습니다. 핑크색, 노란색, 고라, 파랑, 검정.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주사기에 넣어줍니다. 파란색 넣기. 그다음 노란색 넣기. 이렇게 넣었으면 테이프 공안에 넣어줄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주사기와 연결 완료. 과연 잘 될까요? 엉망해라. 하나, 둘, 셋. 오 핑크색 들어가고. 이제 파란색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파란색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 들어가라. 뒤져나오자. 다시 얇은 테이프 공안에 넣어줄게요. 실패.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된통이다. 다시 얇은 테이프 공안에 넣겠습니다. 과연 될지. 하나, 둘, 셋. 파란색 들어갑니다. 검은색 들어갑니다. 노란색 들어가고. 핑크색 마지막. 오 들어갔어. 오 근데 색깔 완전 이뻐. 우와 개구리알 넣기 성공. 얇은 테이프로 하니까 되네. 우와 색깔 진짜.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거 대박이에요. 우와 만지면. 오 느낌 개구리알 터진 개구리알 느낌. 귀여워. 오 만드는 사이에 이거. 개구리알 불었다. 봐봐. 오 어떻게 됐어.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개구리알 이렇게 됐어. 보여. 그런가. 우와. 재밌겠잖아. 누나.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봐. 냉동실에. 얼리라고. 응. 재밌겠지. 개개개. 개개개. 우와 대박 재밌겠다. 개개개개. 개개개. 엄마한테 혼나겠다. 뿡뿡. 방목을 뿡뿡. 방목을 뿡뿡. 걸리면 혼나지. 근데 냉장고 냉동실 저 깊숙이 숨겨놓으면 안 혼나. 내가 너네 아줌마한테 다 알릴거야. 혼나라 혼나라. 엄청 혼나겠다 자기가 아이디어 내놓고 나한테 약간 떠넘기는 느낌? 이쯤에서 바꿔치기 해야겠다? 야야야 너네 이거랑 개구리알 테이프 볼이랑 바꿀래? 애플워치? 애플워치다 우와 애플워치? 둘 다 깜빡 속고 있군 박세인 누나 진심이야? 애플워치잖아 진짜 개구리알 테이프랑 바꿔? 어 나 하나 더 있어 경품으로 받았어 너네 해 진짜 우와 좋지 우 우와 신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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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박세인 누나 개구리알 말랑 이 다섯 개 가져가 그래 그래 자 여기 애플워치 승인 가져가라 grands 네가 간다 음 잘가 박세인 누나 잘가 4 4 만약 3강 웬일이지 왜 착하지 과연 그럴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을 여러 번 아내 버거 드러나 뭐 Yun mar 이거 뭐 cooks 뭐야 으 꼭 모집 뭐예요 터진 테이프 공이잖아 또 사기치다니 박세인 누나 걱정마 우리도 복수를 해줬으니 천하구전 박세인 청규 1등 박세인 지금쯤 열어봤겠지? 쌤탕이다 나는 신나는 테이프볼 받았지? 어 뭐야 터졌잖아 뭐야 바로 터져버렸잖아 터진 걸 거래하다니 proverb 가만히 있어봐 냉동실에 있는 떡국 떡도 다 먹어야 되는데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마이 뷰티 이것도 먹어야 되요 가랍쪽은 이거 언제 쩌 거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어 이게 뭐하는 거야 개구리알 이거 누가 일해놨어 아 큰일났다 누구긴 누구야 이거 야 오비키 오리오 으 으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아 으 으 으 으